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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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 전기 문화 파트를 한번 볼 텐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 있죠. 이황 퇴계 이황 천원 지폐에 딱 등장하신 분 그리고 소지섭과 너무 닮으신 분 아니지 소지섭이 이황을 잘 만나 어쨌건 간에 이황 선생님은 뭐 조선 성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성리학을 그 당시 이념이라고 한다면 이념 이념의 대가 이론의 대가 유학의 대가 퇴계 이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신분제 사회를 합리화 시켜주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신분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론이 성리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리학의 대가가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즉 신분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가장 고원을 했던 인물이 퇴계 이황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퇴계 이황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그 아들이 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산모가 이 젖이 잘 나오질 않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처럼 분유가 있거나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엄마가 젖이 잘 안 나오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퇴계 이황의 아들이 SOS를 칩니다. 퇴계 이황에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쳐요. 그때 왜 SOS를 쳤냐면 마침 그때 퇴계 이황의 집에 여종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여종은 젖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여종을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종입니다. 여종은요 신분제 사회에서 맨 밑바닥 천민이에요. 노비니까요. 그죠. 신분제 사회 속에서 천민 노비 노비는 제가 말하는 그냥 재산 말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값보다도 싼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때 이황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들에게 주넘하게 꾸지지면서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라고 하고는요. 그 여종을 보내질 않아요. 결국 그 손자는 그것 때문에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게 참 이게 신분제 사회에서 여종 정도 그런 일 비일비재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퇴계의 이황 이념의 대가 이론의 대가였던 이 퇴계의 이황에게 여종의 목숨 또한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2년보다 이 사람이 먼저였던 이 퇴계의 이황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신분제 사회에서도 하물며 퇴계의 이황이 이랬는데 지금 같은 근대사회 평등사회에서는 오죽하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이황의 이 사람 중심의 이 모습들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의 문화 파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 전기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시기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5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바로 혁명파.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 이끌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쭉 와가지고 이제 훈구 세력으로 또 가게 되는 모습들. 아무래도 어쨌든 이 15세기는요. 어떤 원리원칙주의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융통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계급에도 참여했겠죠. 그죠. 원리원칙, 원칙주의자들, 명분주의자들은 왕을 패하고 신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16세 역사 주도 세력이 되는 바로 온건파. 온건파 사대부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있는 바로 누구? 사림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부터 한번 유학. 조선은 여러분들 유학의 나라입니다. 그죠. 네 유학. 정말 이 성미학. 성미학의 나라였다라는 거. 이게 조선이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볼게요. 먼저 중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중앙에는요.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들 성균관. 네 성균관이라고 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이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데요. 성균관 하면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마실 게 지금 이 성균관대학교. 조선시대 성균관대학교잖아요. 이 당시 총장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총장. 총장. 지금의 대학교 총장이죠. 이 총장을 우리는 대사성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대사성. 이라고 불렀고요. 여러분들 왜 대사헌 그 다음에 대사관 그 다음에 대제학을 배웠잖아요. 대제학은 이제 홍문관이었고 대사관은 사헌부. 그 다음에 또 대사관 같은 경우 사관원을 이끌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대사성은 이제 이렇게 성균관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균관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균관의 구조가.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명륜당과 명륜당과 그 다음에 대성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륜당과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륜당과 대성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명륜당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가르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교육 공간이고요. 여기는 교육 공간이고요. 그 다음이 대성전 이거 이제 공자라든지 이런 어떤 성현들을 모셔놓고 있는 이건 제사의 기능 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 성균관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숙사도 있어요. 기숙사도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전액 다 면제입니다. 먹는 것부터 공부하는 것 다 완벽하게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육이 이렇게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조선시대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성균관대학교에 가시면 성균관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인이라 왜 누가 그러더라 댓글에 왜 선생님은 자꾸 애인 애인하고만 가 저거 솔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 뭐 어떻게 가면 뭐 누구랑 같이 가요. 같이 가. 혼자 가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 성균관 치면 여러분들 무려 600년 된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성균관이 명륜당 바로 앞에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언제 가시냐면 11월 첫째 주 그 사이에 가셔야 돼요. 그 사이에 가시면 이 은행나무의 그 낙엽이 반은 나무에 달려있고요. 반은 떨어져 있어요. 그 색깔은 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노랗고 땅도 노랗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냥 온 세상이 다 노랗게 물들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너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저 위아래가 그냥 꽉 찬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 멋지니까 뭐 애인끼리 가시면 거기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매치 딱 앉혀가지고 대성전 이렇게 바라보면 대성전이 이걸 또 제사 지내는 공간이라서 딱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차분하게 좀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줘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뒤에 은행나무 바라보고 딱 이렇게 뒤에 명륜당이 있고 앞쪽에 대성전이 있고 은행나무 사이에 있고 그 앞에 딱 앉아서 탁 바라보세요. 이 분위기 환경이 주는 그 느낌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서 여러분들 이렇게 뽀뽀도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11월 그게 올해 안 가요. 여러분 11월 그 첫째 주예요. 딱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한번 꼭 성균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균관 대학교 가시면 돼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바로 성균관하고 명륜당으로 대성전이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아이고야 좋다. 네. 자 좋을 때입니다. 자 이런 데가 있고요. 자 이건 중앙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균관만 있느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성균관만 있느냐. 사실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초등교육하면 초등학교 교육이고요. 중등교육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중앙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사부학당. 동서남북 중앙이라 하면 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부학당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부학당은 여러분들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부학당. 자 그런데 그러면 중앙 사부학당인 여러분들 성균관하고 사부학당 이렇게 한양이 있는 건데 그러면 중앙만 그럼 교육을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지방도 역시 교육을 합니다. 자 이 지방교육기관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지방교육기관에는요. 지방교육관에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바로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 향교. 이 향교 역시 마찬가지로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되었는데 이 향교에는요. 중앙에서 누가 파견을 하냐면 교수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파견이 돼요. 그래서 향교에는 이렇게 바로 교수 교수 그다음에 훈도 훈도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교수와 훈도들이 또 파견이 되어서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이라든지 성균관이라든지 그리고 사부학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쭉 쭉 쭉 쭉 쭉 쭉 이렇게 있죠. 이런 교육기관들은 모두 다 이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는 모두 다 국가 주도의 국가 주도의 관악이다라는 거예요. 국가 주도의 어떤 관악 이런 것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는 국가가 이제 이렇게 중앙과 지방에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유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가면 여러분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향교 향교 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향교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경주에 가시면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 그 교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경주 최구자 때 가시면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옛날에 교촌 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교촌 교리 뭐 이렇게 불렀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답사해가면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여기가 교촌 교리예요? 동네 이름이? 어 그럼 여기가 바로 치킨 치킨 나온 곳이에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아 교촌 교촌 치킨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경북 구미 쪽에서 제가 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아 그래요? 교동 교촌 교리 다 같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럼 선생님 혹시 여기는 짬뽕인가요? 교동 짬뽕?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동은 제가 강원도 쪽에서 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가셔서 자꾸 짬뽕과 치킨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여러분 전국에 교동 교촌 교리 널려있어요. 전국에 왠지 아세요?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 동네에 옛날 조선시대에 향교가 있었던 마을이에요. 향교가 있었던 마을을 그 마을의 어떤 단위에 따라서 교동 또는 교촌 또는 교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 교리 가셔가지고 경주 교동 교촌 가셔가지고 거기서 짬뽕과 치킨은 찾지 마세요. 요즘 뭐 뜨는 게 있다면 경주에 가시면 그 교리 김밥이라는 게 또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가서 줄 서셔야 돼요. 사 먹기 어렵더라고요. 금방 재료 떨어지더라고요. 어쨌건 네 어쨌건 향교가 있는 마을이 바로 교동 교촌 교리다.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향교가 이게 국가에서 파견된 그런 학교라면 지방에는요 그냥 민간에서 사립학교 있죠. 사립학교 또 있어요. 그 학교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서원이다. 라고 합니다. 서원이다. 라고 합니다. 서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원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서원 파트에 가면 또 한 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원도 이게 중등과 고등 이거 뭐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과 섬융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어떤 지방사림들이 어떤 인재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 서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립이에요. 이거는 이제 관악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주의 이거는 사학이다. 사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방교육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16세기를 이끌었던 16세기 이제 드디어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이 16세기 대표적인 유학자 이 성리학을 정말 진짜 진짜 발전시켰던 인물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15세기는 성리학 발달도 있었지만 이때는 뭐라 그럴까 어떤 기술 발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16세기는 진짜 전적으로 이 성리학 학문의 어떤 발달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문이 바로 이황과 이이 이런 의문이 될 수 있는데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을 한번 볼게요. 이황의 어떤 저서들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저서가 있냐면요. 주 자 서 절 요 라는 게 있습니다. 주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주자 주자라고 하면요. 바로 이 성리학 주희인데요. 주희 이름은 주희인데 이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송나라 송나라의 인물 주희 그를 우리는 높이 불러서 자짜를 붙이잖아요. 공자, 맹자 할 때처럼 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리학 하면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자의 어떤 가르침들을 요약해 놓은 주자 저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성군이 되시옵소서 성군이 그래서 성군이 될 수 있는 길 바로 성악 성악 10도 라는 게 있습니다. 성악 10도 성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신문 바로 그림으로 이 도자 그림 도자예요. 10개의 그림으로 따드락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성악 10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주자, 서, 조료 성악 10도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책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왕하면 뭐 이런 어떤 그 저서를 통해서 제가 이념의 대가라고 제가 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동방의 주자다 동방의 주자다 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단 칠정 사단 칠정 논쟁으로 아주 유명해요. 사단 칠정 논쟁 정말 누구와 함께 기대승이란 인물과 함께 기대승이란 인물과 함께 바로 이 사단 칠정 논쟁을 한번 읽히는데 진짜 이왕이 됐다. 제가 아까 그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왕은 정말 그 이념 어떤 성리학 이 자체보다 정말 사람을 더 중시하겠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기대승과 이왕의 나이의 차이는요 거의 뭐 한 30살 그 정도의 어떤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벌이야. 게다가 이왕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바로 이 성륜관 대사성 여러분 천원에 보시면 그 집회 그 뒷면에 이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하더라 했냐면 바로 성륜관 명륜단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대사성 성륜관 대학교 총장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학문의 어떤 경지가 높은 분인데 이 기대승은 정말 20대 그 대학생 나이에 대학생 나이에 그 성리학의 대가 이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총장님 총장님의 그 주장에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도발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 프레쉬맨 대학생이 딱 들어오자마자 총장님한테 이거 좀 잘못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어쩌면 그렇게 딱 오면 총장님은 어떻게 받아주실까? 그냥 무시하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그죠?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 에휴 잘 봐줘야지 한 번은 또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해서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맞상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왕도 이제 딱 그걸 받아본 다음에 아 기대승 자네의 어떤 그 놀라운 식견 대단하네 하하하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라고 보냈어요. 이쯤 되면 정말 이 조선에서 너무 높으신 분인데 이쯤 되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기대승 이분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 4단 7정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눈에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좀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이왕은요. 이 기대승 화내지 않습니다. 화대하지 않습니다. 이 기대승의 이론을 따박따박 잘 수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적어서 다시 보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기대승이 지금 전라도 쪽이고요. 이왕이 경상도 쪽이거든요. 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울을 거쳐서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이왕의 제자들 있잖아요. 읽어보라 그래요. 기대승이란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내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읽은 다음에 다음 제자 누구한테 보내라? 이렇게 삥 한 바퀴 돌아요. 삥 서울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라도 쪽으로 돌아가요. 마치 편지 하나를 가지고 전국 학술 토론 대회를 하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정말 이왕 이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토론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 칠적 사단 칠적이란 말은 인간의 어떤 본질 그리고 보여진 어떤 모습들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왕이 마지막에 기대승 너의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이 틀린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 진짜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은요 토론하는 민족이었어요. 제가 기록의 민족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토론하는 민족이 그래요. 우린 참 이게 토론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죠? 우리가 원래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조선시대 보면 여러분들 이 토론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습니다. 워낙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토론 문화의 어떤 그 핵심 이거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황과 이 기대승의 사단 칠적 논쟁 이라는 것이죠. 이런 논쟁들이 오가면서 이 성리학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공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 칠적 논쟁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사림들 하면 떠오르는 게 왜 농민들과의 어떤 약속, 도덕적 교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향약 이런 것들을 짓는다 그랬는데 역시 이황도 예안 향약 예안 지역의 향약 을 짓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황을 모시고 있는 서원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서원 이름은 바로 도산서원이다. 도산서원이다. 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황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본에 많이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일본 성리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일본 성리학 발달에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황을 공부하려고 하면 일본에 일단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황에 대한 연구가 일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황 공부하려면 일본에 간다 정도로 그만큼 일본 성리학에 영향이 많이 줬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이 퇴계의 이황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황이 이제 활력했을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사림들이 집권하지는 않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야당이야. 이제 훈구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이 이율곡 선조 이율곡 이때가 되면 완벽하게 사림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훈구가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이가 되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그 집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왕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선명하게 나쁜 건 나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 이렇게 딱 구분 짓는 리 기 그러니까 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본질적인 거 기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렇게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거야. 그 리와 기를 아주 명확히 구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왕이 속한 사림은 리 순수하고 본질적인 거야. 훈구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이가 되면 집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누면은 전국을 운영하는 데 어렵잖아요. 하나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융통성이 있고요. 현실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율곡 2때는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곡 2의 어떤 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먼저 동호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호문답 동호문답집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동호문답이 있고요. 역시 이율곡도 이 성군 임금 에게 바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성군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학 그 배우는 그 학문 성학 집요 성학 집요 이건 이제 아주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어떤 그런 책 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 율곡은요. 이 율곡은 아주 현실개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외란이 혹시 뭐 외침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10만 양병설 10만 양병설 그리고 이제 16세기의 여러분들 왜 그 공납의 패단 방납의 패단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세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미법 쌀로 내도록 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대동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는 어떤 굉장히 현실개혁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이 율곡은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곡은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분입니다. 진짜 조선시대의 진정한 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과거시험 무지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요. 3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최종 합격자는요. 전국에서 가문의 명예을 걸고 시험을 본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다 모여요. 꼴랑 33명부터요. 그중에서 1등을 우리는 장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전국 수석이에요. 그런데 이 율곡은요. 무려 그 어려운 과거시험을 9번 장원급자 한 사람이에요. 9도 장원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분입니다. 9도 장원 엄청난 엄청난 정말 공신 우리 역사에서 이런 공신은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5천 원짜리 신권 뒷주머니에 꽂아가지고 하잖아요. 기받으려고 천원 천원 신권은 안 돼. 특이의 이왕께서는 과거시험 많이 떨어지셔요. 그래서 꼭 5천 원짜리 신권 은행 가면 5천 원 신권 없으면 그럼 천원짜리 신권 주세요. 천원 신권 다섯 개 권지면 안 돼요. 5천 원 신권입니다. 아셨죠? 자 어쨌건 이제 이왕과 이 이렇게 지금 되면서 아주 정말 이 성리학이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